트위스트 2부 시작됐고요 2부에는 제가 뭘 올릴 거냐 제가 하는 트위스트 하나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트위스트는 뭐가 이거죠?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것만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죄송하구요 어.. 저스.. 이리 봐 피해를 바로 공식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죠 네 이제 보시자면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걸 배웠죠 이것이 좀 고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형아가 네 저희 형아가 살짝 들어와서 이상하게 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계속 넘어지네요 카메라가 이거는 매우 쉬워요 올리고 이번엔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돌리고 내리기로 줍니다 올리고 올리고 왼쪽 내리고 그다음에 또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려요 이게 한 번이에요 또 올리고 왼쪽 내리고 한 번 똑같이 계속 계속 하며 맞춰줍니다 이건 맞출대로 공식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이걸 빨리 하시면 라스컬디임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트위스트 광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